둘, 셋! 라이티너스! 안녕하세요! 룩이었습니다! 오늘은 드디어! 드디어!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! 뮤비 리액션! 맞아요. 진짜! 떨려요, 너무 떨려요. 근데 이번에 소문이 잦아요. 그렇게 예쁘게 났어요. 하얗다. 역대급이나. 네. 이렇게 뭔가 기대감 부풀게 하는 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막 리액션이라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사실 걱정이 맞아요. 빨리 볼까요, 여러분들? 제가 빨리 볼까요? 진짜 기다렸잖아요. 준비! 간다, 튼다. 아! 그러면 네! 시작이 쉽던가 한계로 웃어 떠나자 도도도도도 안 돼 그대 책 빛붙이 I feel me 안 돼 아 아 모든 게 생각 안 돼 불붙여 나의 favor 예 아 아 아 오 우와 우와 우와, 귀엽다. 오, 귀엽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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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이어스 정 IBANI 이게 이 씨리 어떡해 쫄아 브룸브룸 정답 바쁘죠? 난 이 베이스 홈 시작하셨던가 I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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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예쁘다 와우 촬영하면서 드론 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모니터링 못 했잖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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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보니까 너무 만족하셨고 다 예쁘다 다 예쁘다 CD도 엄청 예쁘게 나와 화면에서 화면에 전환되는 너무 잘했고 나는 애초에 처음에 밝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맞아 근데 약간 소리가 있네 탁크한 느낌으로 시작하고 바뀌는 게 오오오오 이게 맛있네 맛있네 리뷰 단계 9가요? 말 좀 오전드리겠습니다 근데 찍을 때 솔직히 진짜 다들 고생했잖아요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들 우리까지 막 날씨도 진짜 너무 힘들었고 맞아 비 왔다가 안 왔다가 날씨 햇빛 떴다가 안 떴다가 이걸 햇빛 뜬는데 다시 또 해야 하는데 햇빛이 진짜 뜨거웠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그때 힘든 게 기억이 미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찍으면서 며칠은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폭죽도 잘 안 나오고 우빈이 풍선 뛰는 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상상한 대로 그쪽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계획대로 안 됐어 계획대로 안 됐어 계획대로 안 돼서 어? 여기는 어떻게 하지? 안 쓸까?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 살려서 다 살렸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깜짝 놀랐어 다 살렸다기 보다는 이쁜 걸 진짜 잘 봐야겠다 봤어 봤어 근데 사실 나는 너무 예뻐서 내가 부분 좀 그렸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았나 나의 뭔가 샤라엑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 있잖니 샤라엑 만들어주셨지 어 만들어주셨지 너무 샤라엑한데? 내가 내 모습을 못 보겠어 근데 색감이 진짜 이쁜구나 맞아 색감이 내가 딱 좋아하는 색감이 너무 이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스토리가 당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재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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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스토리도 그래서 따로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선정은 두 번 찍었는데 두 번 다 나갔어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가장 내 손인지 모르지 않을까? 이제 알지 않을까? 진짜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수일이 점프할 때는 뭔가 타이밍이 없잖아 기절이 들어갈 때 수일이가 뭔가 장면 틀리면서 수일이가 약간 자재도 완벽하게 뛰었어요 맞아 모난 데 없이 잘 뛰었어요 지구 말고 모난 거 나한테 왜 여러분 저 이거 찍은 건 알았어요? 아니? 몰랐는데 뭐지? 이게 우리 안무가 했는데 옆에 이거예요 아 긁어놔 그 장면 이렇게 들어간다고? 지금 그 장면 이렇게 들어간다고? 눈에 수영상! 마지막에 수영상! 아, 8점이 좋겠다.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시기겠지만 남은 활동도 열심히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또 승승장관을 믿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. 룸미네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진짜 생각 많이 하면서 저희가 찍었잖아요. 볼 거 많으니까 여러 번 찾아보세요. 아, 진짜? 한 열 번 봐도 스티브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. 못 봤던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흥분했어, 얘가. 흥분했어. 얘가 원래 이렇게 웃으나, 얘가. 저희는 한 번 더 먹게야, 룸미네끄고 마자. 아, 안녕. 안녕! 그럼! 지금까지 룸미네들이었습니다! 안녕! 이 부대로 잘 챙겨주시기 하세요. 한 개를 벗어 던져, 덤덤덤덤덤덤덤덤.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